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남들 다 쉴때 10원이라도 버려 보려고 일요일날 나왔습니다 아 제가 오전에는 등산을 갔다가 등산 마치고 지금 출근을 했구요 뭘 해도 팔아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노트북 이게 오늘 새벽에 이 노트북을 주문을 했더라구요 이게 2006년도 아 이거 2006년도 제품이에요 엄청 오래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18년 와 정말 오래됐죠 이 노트북 요거는 소니꺼에요 소니바이오 이게 오래는 됐지만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딱 보시면은 깨끗해요 액정 상태도 괜찮고 상판이나 하판 전부 다 깨끗합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약 한 17년 18년 된 노트북인데도 나름 깔끔하죠 그리고 요게 고장이 났느냐 절대 고장이 안 났어요 작동합니다 아주 멀쩡하게 작동을 하고요 요거는 다 테스트를 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요게 사양이 cpu가 u1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xp가 아니고 윈도우 7 이게 오래되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없지만 소장 가치는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골동품 수준이기 때문에 이 소니 제품을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이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어디 화려운 가치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상태가 나름 깨끗하기 때문에 요거는 골동품으로 수집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괜찮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저것처럼 컴퓨터를 많이 많이 팔아 줘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고 오늘 딱 일요일날 나오자마자 청소기 요거 요거 청소기 한 대 팔고 선풍기 한 대 팔았습니다 뭐 그래도 나오자마자 이 가전이 판매가 됐어요 컴퓨터는 안 팔았지만 제가 하루에 판매 목표가 있는데 하루에 10개 정도 판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대신에 마진은 많이 못 보고요 마진을 최소한으로 보고 하루 10개 판매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목표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진을 제가 최소의 마진을 보고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목표가 딱 적중을 해서 매일매일 10개씩 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판매한 거 다시 개봉을 해서 진열을 또 해놔야 돼요 요 제품의 이름은 라헨르 V25 그리고 모터 방식이 BLDC 모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도 덜 먹고 타 진공청소기보다 소음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진공청소기보다 소음이 적습니다 요거는 봉 요거는 봉이고요 다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밀대 이렇게 밀대가 있구요 밀대 이렇게 브러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브러쉬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왜냐면 요게 머리카락이 끼면 이게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조립을 해 놔야 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조립을 해야 되구요 모터가 있는 부분 먼지통 먼지통하고 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원 버튼 이렇게 꾹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좋아요 딱 이렇게 껴주구요 껴주시면은 자 요렇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오토 속도 조절하는게 터치로 있습니다 누르시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속도가 줄어들고 앞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버튼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터치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는 나빠요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청소하시면서 요렇게 하셔야 돼요 한 손으로 요렇게 하면 아주 편리할텐데 여기 밀면서 요거로 두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 조금은 아 조금 잘못 만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이 위쪽에 요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청소기가 지금 시중가가 거의 한 12만원인가 한 15만원 정도 그 가격대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검색을 아주 열심히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최저가에 나오는 제품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요거 청소기가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제일 싼 제품이 나올 거에요 같은 제품이에요